돌리고 있어서 어? 녹수할 거에요? 네 지금 자동사냥 돌려놓고 열심히 배가하고 있어요 전 메이플 자동사냥 돌려가야 돼 메이플도 자동사냥 있어요? 아 저 메이플을 써서 아 저 SR 파츠 주세요 카고팔? 염원하던 카고팔 먹었으니까 어? 저거 확인해드릴게요 입에 같은 쓰레기 같은 거 나오지 말고 408배 내놔라 아 아까 408배 먹었을 때는 카고팔이 안 나오더니 카고팔을 먹었더니 408배가 안 나오네 원래 그래요 맞아요 원래 그래요 인생 왜요 왜요 왜요? 제가 이삿만 했어요? 아니요 아니요 그쵸 쳐맞는 말?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좀 대단하신대 왜요 왜요 왜요? 좋아요? 어 좋아좋아좋아 조화좋아 좋아좋아 조화조화 저 일단 보트 좀 구하고 올게요 보트는 있어요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수아중 토닝해야지 저 저 요쪽 요쪽 가고 있으니까 이따 데리러 와주세요 요쪽으로 아 중간에 멀리 떨어져 버려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아 뭐 우지만 나오지 우지 지지지 우지 우지 좋은 편이다 저도 우지 쓰고 있는데 킹과 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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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카톡 오는데 카톡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랑하시는데요 맞아요 저 인싸에요 구라에요 아 가방 안주네 이거 먹을 거 많은데 이럴수가 저희 한 1분 30초 되면 가죠 응 아 근데 아이씨 AR이 안나오네 진정 야이씨 카고팔 줬으면 배율이라도 주든가 그것도 안줄거면 AR이라도 주든가 승지 승지 대기 그건 또 승지가 안나오지 잠시만 그럼 총이 없잖아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했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어 잠시만 뭔 소리야 아 깜짝이야 보급이나 떨어져라 아 아 그럴 일이나 맞겠지만 여기에 보급 떨어뜨리는 경우 없죠 에 네 맞습니다 미니 먹었다 미니 저거 SR 마스터잖아 그러네. 얘도 SR이네. 야 내가 SR 마스터다. 제발 여기에 AR이 나와주기를. 아 MCM이요 거의 뭐. 아 AK 싫은데. AK라도 쓰세요. 갑사히 여겨야지. 스크쓰다. 아까 AK 님 보셨잖아요. 네? 아니 뭐 그 샷빨 안 맞출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요. 그렇다고 님이 절대 못 맞췄다고는 안 했어요. 다 맞출 때 안 맞았을 뿐이야. 저기 1분 20초에요. 가야 돼요. 벌써 완전 그지네. 근데 AR이 없어요. 망했어요. AR들은 하나씩 먹고 가죠. 저 SR만 두 개에요. 아 이게 뭐냐. 아 뭐야. 레드도슨 트신분. 또 레드도 없어요. 아 씨. 또 2배야. 짜장나. 레드도 없으세요? 어 4배다. 어 4배 8배다. 개이득. 헐. 지렛. 내 덜 없으신 분. 방금 먹었어요. 저도 먹었어요. 근데 AR이 없어요. 제 비율만 있으면 돼요. 어 2배라도 드실? 2배라도 먹어야겠다. 아 잠시만요. 여기 도로에 벅이 있어요. 네. 네. 어. 거기에는 뭐. 빨강 쪽에 벅이 있어. 빨강 쪽에 벅이 있어. 거기 타고 오셔봐 있나? 거기 타고 오셔봐. 아 나도 여기서. 차를 구해야 되나. 어 잠깐만. 잠깐만. 차 같은데. 일단 뛰어봐야지. 아 연료 가까이. 나이스. 여자들. 여기. 이거 떡도가 없네. 이렇게 딱. 오토바이 클라스장이 생겼네. 이상 탈출. 아 오토바이가 세대구나 일단 차기장 안쪽까진 가야죠 네 누라핀까진 가야죠 와 다들 빠르시네요 오토바이라 오토바이라서 뒤집히면 다 X 되는 거야 아 근데 지금 이거 배그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타면은 어 저기 차 있는 거 아닌가 왼쪽 방향에 해차요 저 멀리 있는 것도요 버스 타고 오실래요 아니 그 오른쪽 W 방향에 아 저거 못봤어요 해차예요 아니네 어 깜짝이야 전 그걸로 갈아타실 줄 알았는데 그냥 오토바이가 나 왜 마을로 가고 있지 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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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잡는다 메이스 라이바이가 어 총 쏜다 뭐야 에이 이쪽 요쪽 페카도네 아 페카도네 페카도랑 레오네스랑 요기 사이 저 멀리 아 아 바로 그쵸 거기 빨간 핀 쪽에 있죠 아 여기 요기 네 있죠 초록 핀 저기 벗어나세요 여러분 죽지 말아라 어 양쪽 와 아 저도 양 양쪽인데 큰일 난데 나 양각인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 노랑핑 아하 일단 노랑핑으로 가야 아 쏜다 쏜다 나 쏜다 쏜다 난 너를 무시하고 갈거야 아 혼자라 아하 아 이건 그렇지 아 야 쏘지마 그만해 2번님 피하세요 뭐 지금 뒤에 따라와요 맞을까요 안 빠진거 같아요 안 빠진거 같아요 쫑아야되나 너넨 죽었다 쫓아오기만 해봐라 카고팔로 따줄거다 너넨 죽음 너넨 죽음 통 바꾸고 싶은데 저기 온다 어 어 어 어 하.. 오지게 달렸다 순간 GTA인 줄 알았어요 왜 다 글로 가계세요? 나 혼자 따당했네 짤 파밍 근데 이제 그 뭐냐 SW쪽에서 애들 올 거예요 네 그쪽에 애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.. 저거요 AK벌려져 있어요 좋아요 AK 저 주세요 미니 가지실 분 총 없네요 여기 스카스 있어요 무덤 털어야 되나? 뮤직 하신 분 없죠? 네 5탄 필요하신 분 저요 교회 쪽에 버려뒀는데 대신 저에게 7탄을 좀 주실.. 네 저 7탄 좀 주세요 그 다음 레드도트 필요하신 분 누구세요? 2분인가요? 네 7탄 주세요 아 못먹는다 5탄 어디죠? 5탄 저기 재단 옆에요 어이 어이? 더 먹어지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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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.. 이 카구팔 또 있네요 어? 카구팔도 안 나요? 네 3번 있는 곳에 카구팔 카구팔 소리 파란핑에 있어요 파란핑이요? 네 에스 더블 에이 에스 방향에서 카구팔 소리 나네요 그쵸 에스 방향이죠 카구팔 먹봐요 이게 저 싸우네 앞에 하나 아 확인 바로 사망 아 진짜요? 카구팔 좀 먹을게요 아 아 아 8배가 무거.. 무겁구나 많이 무겁구나 어 제가 들어 드릴까요? 하하하하 어디서 저희꺼에요 오케이 어 왜요? 거기 뭐 있어요? 1번님 아니요 지금 1번 아저씨 아니요 제가 앰포밖에 없어요 구상 좀 들고 와봐요 구상이 없네요 쟤한테 아 그지였네 그지 상그지새끼 궁대 5개 진짜 높구나 별 남는거 없나요? 네 AR 소염기 필요하신 분 배율? SR이요? AR이요 저염 추세염 긁었어요 어 오토바이 소리다 옵니다 코디 보자 멀리서 오는 애들은 없나 멀리서 오는 애들은 없나 없네 없네 아이고 에스방이 형 애들이 왜 안오지 입에라도 드실래요 배율? 입에 먹었어요 그쵸 제가 아까 교회 쪽에 하나 뿌렸거든요 그거 뜨거 샷소리 어디요 저 3번 쪽 공장 쪽 어 여기 산맥가방이 있었네 아 3번 3번님 더 멀어 아 지나갔어요 그래요 맞나 갑자기 우리 쪽에 오셨을 수도 있겠네 우리 쪽에 오셨을 수도 있겠네 우리 쪽에 오셨을 수도 있겠네 아 이거 깜짝이야 썸 썸 쟌 쟌 아 자기장 또 멀다 멀다 얼른 타요 어디로 갈까요 몰라요 일단 데리고 오 쏜다 어느 쪽이죠? 저 언덕이요 바로 저기있다 S 방향 그 앞에 있어요 한놈 루트께요 기절 오토바이 저희꺼에요 거기 왔어요 아랫집 아랫집 아랫집이면은 나 어디에서 쏜거지 방금 아랫집 W 방향이에요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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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방향이 아닌거 같은데 기절이요 사망 나이스 스텝이 아무도 없어서 방향 어딨어요? 난 왜 애들을 못찾지 배린이라 그런가 네 8배 카구 8 아랫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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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저 다 없어요 4번이신가요? 우리 빨리 들어가야 돼요 카구팔 쏘실 분 있나요? 여기 카구팔 남아요 제가 먹었어요 저기 또 하나 남아요 카구팔이 거기 차 옆에 시체 먹으셨어요? 네 출발 드라시죠 4배 어딨죠? 어 제가 챙겼어요 아 네 와 십자가 대딴딴딴해 차로 미뤘는데 태워주세요 버기 타셔야 될 것 같은데 네? 버기 타세요 저는 오토바이 터질라 그래서 혼자 탈게요 아 저 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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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줘요 저거요 픽업트럭이 터질 것 같아서 가는 길에 차를 하나 더 구해야 될 것 같아 네 4배는 1번 분? 몇 번 부리시지? 4배 저 1번이요 안 돼요 N방향 보고 떨어졌는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돼요 카 있어요 두 분이 바꿔 타요 아 저 기름이 없어요 기름 없어요 기름 1번님 기름이 없다고요? 아 제가 바깥 탄 차는 기름 없어요 아이 저 내려주세요 저 저거 탈래요 여기로 갈까요? 여기여기 파란 핀 갈게요 아니아니아니 아 파란 핀 아 사람 없어야 될 텐데 아 싸운다 어 여기 또 거기 떨어져 있는데 어 개꿀 빨간만 쿵쿵 리얼 네 아 아 아니에요 집에 있다 저 난간에 있어요 난간에 베란다 베란다 아 복은 먹었네 여튼 아 짱합니다 저기 큰집에 사람 있어요 네 턱 던질게요 와 저거 뭐야 난간이 다 막네 총알 그니깐요 아 총 안 맞았어 바로 사망 아이스 샷 어 또 쏜다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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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구상구상 어 아 뭔데 안에 먹을 거 많아요 아 아 문 꺼개졌네 누가 가 아 아 인근에 있나 보다 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안에 들어오셨죠 안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밖에 볼게요 아 바로 앞 시체에 우상 있던데 저 위에 우상이랑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저 구상만 좀 먹으면 돼서 여기 구상 떨궈놨어요 수류탄 들어왔어요 아니구나 바깥 뒤구나 아 또 들어왔네 으으으 어 들어가세요 아 위에 아씨 파악이 안되네 어 뒤에 창문에 있다 뒤로 돌았어야 돼 네 진짜 위험이 많아 아 아 뭐야 전발이네 어디 밖에 있는 거 잡았어요 네 바로 사망이에요 아니 기절 사망이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작은 집 작은 집 창고 같은 집 아 이거 거기요 거기 거기 왼쪽에 있었거든요 왼쪽 문에 왼쪽 문에 집안에 들어갔나 soils 네 집안에 들어갔나보다 집안에 들어갔나보다 집안에 들어갔나보다 upd 뭐야 1번님 뒤 3번님 밖에 나가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걸 잡았어요 뒤에 아 잡으셨어요? 네 꼴 때린다 진짜 2층 저희 베란다 쪽에 제 시체에 카구팔이 있어요 카구팔 드실 분 드세요 아 카구팔도 한 번밖에 못 써봤네 어 좀 나눠 드려야 되는데 시체 파밍 다 하세요 아까 제가 드링크라 이런 거 도핑 안 했거든요 그리고 구상 모자르신 분 저 10개 있거든요 와 지렸다 메딕이시네 메딕 5,7,10 있어요 5,7,10 필요하신 거 얘기하세요 조끼 없나요 조끼? 조끼 저기 1렙 까인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갈아입고 하고 맞다 제 시체에 408배도 있으니까 가져가셨겠지 어 2뚝이다 저희 또 움직여야 되나요? 네 30초 남았어요 어 저기 있다 W W W 이거 요게 2번님 거기 나무 돌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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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 저희 봤어요 못 봤다 못 봤다 붙을게요 난간에 보일 것 같은데 난간에 보일 것 같은데 난간에 보일 것 같은데 난간 맞을 것 같아요 난간 맞을 거예요 이거 보였을 것 같은데 자기장 와요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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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스 잡았어요 어 아 감자 챙겨야지 옆에 스크스 또 있어요 확인 아 2절 아 아 저희 아시타님 사방 아시타님 사방 그 자리에 또 있어요 네 2명 더 있어요 2명 네 쟤네가 마지막인 거 같아요 2명에 1명 남았어요 나이스 너무 지렸어 뭐 넥킬이 아니야? 에헤헤 에헤헤 3단계 멈춰 네 6 7 1 1